제약사 모더나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2회 접종을 모두 마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93%의 예방 효과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모더나는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3상 임상시험 최종 분석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. 93%의 예방 효과는 모더나 백신의 초기 예방 효과인 94%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. 모더나와 비슷한 mRNA 기반의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은 예방 효과가 초기 95%에서 6개월 후 84%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. 미국 언론들은 모더나의 최신 분석 결과가 아직 의학 전문 학술지를 통해 정식 출판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. 모더나는 또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추가 접종용 백신 3종의 2상 임상시험 결과 이들 백신이 델타를 비롯한 3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왕성한 항체 반응을 생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미국 내에서 네 번째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던 제약사 노바백스는 당초 3분기 중 신청 계획을 4분기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